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구독스 입니다 오늘은 또 뭐 바람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부네요 오늘 원래 해리하고 세라, 두산이가 산책을 나가기로 한 날인데 지금 날씨 상태가 산책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추워서 우선 오전 시간에 산책 나가려고 했던 계획은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삽도 하나 더 있는데 바람에 넘어진 건지 보이지가 않아요 삽이 하나가 없어졌어 밤사이에 삽이 하나가 없어졌어 밤사이에 삽이 하나가 없어졌어 밤사이에 삽이 하나가 없어진 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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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